여기는 광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단체 스케줄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 오늘 먹을때 요거트, 한라봉, 사과, 다칭이라서 옷에다가 견과류를 넣어서 먹습니다 바이올린 스타벅스 요거트가 꽤 많은거 같은데? 멤버들 오기 전까지 많이 먹고 음 항상 아침에 다른 밥을 먹기 전에는 요런 요거트를 주고 갈래주면 안 해? 찍고 있어? 여러분 이게 뭔지? 여러분 나 진짜 감격스럽지만 이거 여러분이라고 해? 누구야 보는거야? 어쨌든 뭐 아브라스바 미쳤다 이거 진짜 한국의 여지? 나는 정말 내 염원이 이루어졌어 내 염원 아 진짜 제가 했고요 남은 시간이 있네 여기 면축가 했고요 면축가 했고 아 면축가 했고 음료가 아 원래 여기에 남아비루가 있어요 네 여기 교자는 없나요? 아 아 아 쓰읍 아 명당 하나씩 아 드디어 아 미쳤다 진짜 드디어 저희가 아브라스바 아브라스바를 아브라스바를 아브라스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아브라스바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 라면 아브라스바를 한 잔 한 잔 한 잔 그냥 미친 거예요? 네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네 저희 콘서트 그 뭐라 그러시구? 그리고 케이터링 케이터링에 아브라소바를 저희가 해놓고 먹을 기억이 있고 호디니스 오늘 이걸 먹으려고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지금 오후 5시 40분인데 오프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첫 끼로 역시 나만 그럴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그냥 참을 수 있었어요 와 그냥 참을 수 있었어 와 나온다 네 와 와 진짜 감격이다 이건 아 진짜 진짜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아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너넨 아 고축기름이 3바퀴죠? 고춧기름이 3바퀴죠? 고춧기름이 3바퀴죠? 고춧기름이 3바퀴죠? 이 시사가 3분간 올라오지 않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이거? 아니 이거 진짜 괜찮나? 그냥 안 먹고 그냥 보고 싶어겟어 이건 상관없는데 너가 사라진 게 아닐까? 더위가 아니야. 그냥 뒤집어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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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흨 야 진짜 이거 어떻게? 와! 먹은 사람? 아직 안 먹었어요. 와! 아직 아무도 없어? 어디가지? 누가 먼저 먹을 거야? 아 나 안먹을래 나 가려걸래 가려걸래 아 감사합니다 약간 불향이 나네 아 불향이랑 조금 매콤하게 만들어서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와 음 더워하는데 너무 많이 아픈데? 여기 한 개가 있다던데? 응 짠 한 번 해야지 아, 짠 한 번 해야지 아... 아... 너무 오랜만에 한 번 해야지 파이파이 하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잘 치네 소리가 죽이네 음 오늘 한 끼도 안 먹으면 나한테 칭찬해줘요 아, 너무 안 남았습니다 소문내고 싶은데 소문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갈게요 저... 선생님 저 면추가 있는데 면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? 하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? 네? 아... 아... 닭만 먹어야지 닭 하나만... 하나만 먹으면 하나만 먹으면 좀 맛있게 닭만 먹으면 좋겠어요 응, 맑을 밑에 붙여볼까요? 네? 아... 아, 닭까지 오... 이렇게... 음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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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 Is 음... 한번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막 이거 Anna 재룸 장치구 자, 앞으로 мама 부셨습니다 아... 진짜... 양수아이잖아 마우스입니다